이번 2004년으로 갑니다. 미안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던... 오, 소지석! 줄무늬 니트와 어그부츠로 상징된... 임수정! 아, 이제 시작됐군요. 사랑해요. 사랑해, 아저씨! 우리 건던 이 거리가... 호동이 형 슬슬... 나한테 만든 부츠가 있겠나? 이거 겨울 부츠잖아. 어그 어그. 호동이 형이 뭘 해도 이건 다 웃기다, 근데. 미안하다, 사람이다, 이렇게 해서. 지현이부터 계속 가자, 뭐. 알겠습니다. 고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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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 점프, 고백 점프. 1, 2, 4, 5, 6, 6, 7, 4, 5, 7. 잘했어. 너희들은 진짜 형제다, 둘이. 6에 딱 그리는. 너희들 한 개가 6이야. 6을 못 넘는 거라니네, 둘은. 그럼 100%예요. 그러니까. 100%예요. 야, 야. 너도 웃겨. 너도 웃겨. 너도 웃겨. 야, 네가 더 웃겨. 네가 더 웃기도 하고. 네가 더 웃겨. 지금 이렇게 세심. 네가 더 웃겨. 한글자막 by 한효정